자 4월달에 2차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외국인들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갔었죠. 요 하나만 보시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외국인들 물량 빠져나가는데 뭐 다른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 주가 이제 계속 내려갈 것 같다. 무슨 조정을 계속 받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 물량이 빠져나간다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던질 때 기관들은 그 물량들을 다 주워 담고 있었어요. 왜 기관들이 지금 다 물량을 담고 있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 물량 많이 던졌는데도 지금 들고 있는 거 많습니다. 외국인들 물량 아직 많아요. 그리고 지금 증권과 자료들 보면은 포스코 지금 가격에서 매수해야 된다. 지금 많이 비싸다고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해야 된다. 목표 주가 50만원 이상이다 라고 많이들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구간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가격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스코딩스 주가 상승세 탈가 역대 자산가들 매수 1위라고 기사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들 던지는 거 보고 던지는 거 보고 따라서 던질 때 지금 억대 자산가들 지금 탑 트레이더들이나 기관들은 다 그 물량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또 매수를 하고 있냐 또 같이 알아봐야겠죠. 2분기 영업이익이 1.3조원 전망이라고 또 기사가 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죠. 영업이익이 제품 판매량이 또 늘어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또 내려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철강 시황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실적은 더 많이 오를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단기 실적만 가지고 또 주가를 많이 오른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코는 이제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또 4월에 걸고 있죠. 이제 원료 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튬, 니켈, 양극제, 응극제 그리고 전구체까지 자 원료부터 이제 소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밸류체인을 또 밸류체인을 또 완성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벌써부터 코스코에서는 이제 대형 납품 수주권들 또 많이 따냈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런 여러분들 보시는 2차전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뭐 실적에 또 들어가 있냐 지금 코스코 실적에 들어갔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실적에 포함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존 철강 기존 철강에서 나오는 매출들 플러스 이제 2차전지 매출 2차전지 매출까지 오르면 합쳐지면은 매출과 이제 영업이 얼마나 올라갈까 여러분들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 주가가 언제부터 이제 올라갈지 라고 궁금 들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때는 뭐가 필요하죠? 재료 재료가 항상 필요합니다.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제 호재를 계속 터트려 주면서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이제 남은 재료가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여러분들 이게 되냐마냐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 주가가 포스코 이제 그룹주들 전체가 엄청나게 요동을 칠 거예요. 지금 포스코를 이제 매수하시거나 이제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신 것 중 하나인데 이 IRA 하나만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포스코가 진행하는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몇 배는 꽁충 뛸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게 몇 배는 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이 기대심리로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기대심리로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뭐 조정이 또 나올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매매 전략 못 짜신 분들 이제 많으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 수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전략 자료집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자료집 이제 구독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또 해왔는데 내가 포스코주를 이제 매수를 했다 아니면은 이제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제가 목표가를 또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뭐 눌린다면 어디서 또 매수를 할지까지 세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정보들 뭐 단기적, 중기적 이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앞으로 매매 전략 짜셔야 되는 분들 매매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이 이 자료집 하나만 딱 들고 가시면은 이 포스콜딩스 이 종목만큼은 이제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다 편하게 담아놨으니까 위에 제 번호로 위에 제 번호로 종목명 포스콜딩스라고 종목명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무료 자료집 다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연락 주셔서 이거 자료집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남아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포스콜딩스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지금 이 종목 매수하시고 답답하신 분들 좀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홀딩스 말고도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이제 퓨처엠이나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많이 매수하고 답답하신 분들 있을 텐데 다들 지금 연예 호재가 지금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제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요 빵빵 안 올라가나요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 전망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걸 아 이때 팔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 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는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 잘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 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 돈 버는 재미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만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장기 종목들을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텔,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익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50만원, 100만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4월 6일, 4월 7일,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매수가, 목효가,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 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 돈 50만원, 100만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100만원이 천만원이 될 거고요 천만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로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톡톡방으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뿌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사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 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돼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